시청자가 뽑은 다리티비 주술회전 탑10 10등 쌤 더 주세요 오케이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쌤 저도요 오케이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어 라테너도? 그림자 더빙하기 그림자 돌아가기 쌤 시끄러워 어 미 미안 고장 주령들아 나랑 놀자 어 주령 안녕 다루주법 짠 신기하지 난 무기를 나만의 공간에 넣고 다니거든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휘두르기 애기 다르기 한 번 더 휘두르기 뭐 간단하네 팔꿈 너가 마음에 안 들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이 학교에서 꺼져 하... 그 이유뿐이라니 생각보다 실망이네 그러면 나도 발버둥 쳐줄게 형 형의 힘 좀 빌려줘 형의 힘 10% 공격 정도는 해줄테니 잘 버텨봐 무진장 아플거야 네 전수 남전배기 남전배기 형수는 동작이 너무 거대해 이 동작을 최소한으로 해서 내 주력을 컨트롤한다 백섭 한 번 더 백섭 나뭇잎 빼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졌어 주력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건가 주력사용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맞아? 5등 장막조술 작태 달 준비해 장막조술 기등한 작태 틈틈 지금이다 백섭 안 돼 아 이겼다 파빙 너 설마 복숨을 거는 수술씩을 사용할 생각이냐? 그거 말곤 방법이 없잖아 이대로 죽는건 억울할테고 그렇긴 하지만 하겠다는 걸로 알게 부탁한다 하 지 맘대로네 알겠으니 금방 먹여보자 하 도끼조술 흑사 흑사 흑사의 독 됐다 반등 이야 저건 또 뭐야 재밌어 보이네 음 이 거리에서 날 느낀건가 그림자 주법 그림자 걷기 우와 놀래라 생각보다 강한데 흑급주령 정도 되겠다 그럼 좀 즐겨볼까? 그림자 걷기 귀엽네 암전배기 암전 흑작동 그림자 소용돌이 암전 흑작동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이 녀석을 조종하는 건가? 이 주령과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흑 찾았다 찾았다 의림자 묶기 네가 전해석 본체야? 뭐? 안 말하지마 알고 저 주령 네가 소원했냐고? 몰라 모른다고? 저 주령의 기운이 너한테서 뿜어져 나오는데? 정말 모른다고 흠 진짜 모르는 표정이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네? 흑 흑 소리쳐 이 소리 이제야 이제야 도망간 거냐 그렇다면 지금 형 살려줘 나 나 죽고 싶지 않아 30% 하아 어딜 도망가 하아 발버둥 치지마 그럼 죽이긴 흐르잖아 극번 천수 극번 원류파 아파하지마 그 마음이 후회가 돼서 더 강한 주령이 된다 도망 도망 갔네 하아 마지막 1등 너무 무리하지마 지금 죽여줄테니까 식물 조작 술식 목련자관 어 어 뭐지 어 전화장님 너 심장에 구멍이 안 피하고 뭐하냐 멍청아 어째서 날 위해 이대로 죽는 건가 형 마지막으로 도와줘 뒤에 있는 녀석만큼은 지키고 싶어 30% 하아 어 어 뭐 뭐야 이 속도와 기운? 방금까지 상대한 거와 확실히 다르다 방심했다간 위험하겠어 제대로 간다 나뭇잎 빼기 나뭇잎 이동 전학생 내가 뭐라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지? 옆에는 누구? 아 제 새로운 친구예요 지키고 음 근데 확실히 신체송장이 심하니 움직임 또한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네?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아 큰일 날 뻔했네 이래서 탐냈구나 어? 어? 아 죽어버렸네? 전학생 전학생 전, 신체송장 아 천학생 천학생 아이 эфф 으 윽 으 으 이것 감사합니다.